우리의 폰 안에는 개인적인 사진이나 민감한 정보들이 있고 이러한 자료를 공유할 때 받은 사람이 저장한 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가족의 영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컨텐츠부터 업무상 중요한 문서까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프라이빗쉐어를 이용하면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쉐어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의 특징은 동일한 데이터를 나누어 갖고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정보가 유효합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빗쉐어는 컨텐츠를 암호화하여 전달한 후에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고 제어함으로써 추신자의 열람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이나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을 최대 20메가까지 보낼 수 있고 향후에는 PDF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업무상 중요한 파일을 동료에게 프라이빗쉐어로 공유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내려는 파일을 선택하고 프라이빗쉐어에서 받은 사람을 지정하면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받은 상대방의 화면을 보시면 프라이빗쉐어로 새로운 공유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발신자를 선택하면 이렇게 수신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된 컨텐츠는 프라이빗쉐어 내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캡쳐나 저장을 할 수 없고 외부로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컨텐츠에 대한 기록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의 또 다른 특성은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체인을 통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파일은 언제 받고 열람했는지 기록되고 보낸 사람도 수신자가 언제 받았고 열어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파일을 어떻게 열람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 기간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 이틀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원하는 공유 기간을 최소 1분에서 180일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료일을 이틀 더 연장해주면 열람 기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공유를 중지하고 싶다면 공유를 바로 종료할 수 있고 받은 사람에게서 파일이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발신자가 공유를 중단했다는 기록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프라이빗 쉐어를 이용하면 민감하거나 중요한 컨텐츠를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빗 쉐어는 전달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가 개입하지 않고 수신자와 발신자 간에 직접 자료를 공유하는 피어 투 피어 구조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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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